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대학마다 얼마나 늘릴지에 대해서 정부가 이르면 모레 최종 발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증원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려는 건데요. 의사협회 간부 2명에게는 처음으로 면허 정지 통지가 이뤄졌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20일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의 배분 결과를 발표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대본 회의를 거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발표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내놓는 방식입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증원 의제에 대해 열려 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에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정부는 이를 일축했습니다. 결국 2000명 증원은 그대로 유지한 채 대학별로 늘어나는 정원 규모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차상 정원이 늘어난 대학은 학칙을 개정하고 대학교육협의회에 신청 절차를 밟습니다. 공식적인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은 5월에 발표됩니다.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를 연 지 일주일도 안 돼 증원 배분까지 속도를 내는 겁니다. 정부는 특히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의대 교수들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두고 협상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또 의사들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처음 내렸습니다. 대상은 의사협회의 김태구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 강화위원장 등 2명인데 4월 15일부터 3개월간 면허를 정지하겠다는 겁니다. 박 위원장은 오늘 경찰에 세 번째로 출석했다가 1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